mek 안아주는 느낌이 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엠버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 네덜란드에서 온 엠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분 다 우유가 유명한 국가에서 오셨는데 거기서 우유랑 먹는 특이한 음식 레드란덴은 그냥 빵이랑 많이 먹는 것 같고 차에도 넣어서 먹고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항상 제공해요 핀란드도 뭐 대학교까지는 다 계속 제공해요 근데 우유는 특이한 조합보다는 그냥 밥 먹을 때 우유를 물 대신 먹을 때가 엄청 많아요 북유럽은 사실 통계적으로는 우유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들이긴 해요 요새 약간 케이푸드가 열풍이잖아요 음... 그렇죠 혹시 K-Milk라고 들어봤어요? K-Milk요? 이제 K-Milk까지 있구나 근데 저는 사실 들어봤어요 이게 K-Milk라는 걸 표시돼 있으면 신선한 국산우유를 사용했다는 그런 거를 포종하는 인증마크라고 하더라고요 K-Milk라는 인증마크를 받으려면 철차가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희가 K-Milk 인증마크에 있는 우유랑 한국에서 우유랑 먹기 특이한 조합들이 있거든요 어떤 조합을 제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와 기대됩니다 첫 번째는 인디언버 먹어본 적 있어요 과자예요 아니면 시리얼이에요? 과자요? 그런 데에서 주지 않아요? 멀티빵 같은 거 그런 카페 약간 좀 굳어주려요? 제가 땀이 너무 많아서 어 미끄럽네 이거 무슨 냄새? 옥수수 냄새 어? 옥수수 냄새네 이거 좀 많이 먹어야 돼 하나만 먹어도 맛있는데? 맛있는데? 가볍게 계속 중이 갈 것 같아 저는 이걸 한 번 쳐 봐 K-Milk 마크는 어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있으면 신선한 국산우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K-Milk이라고 써져 있네 진짜로 이렇게 먹어요? 응 K-Milk을 엽니다 홍고받으실까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맛이? 어때요? 엠버 스타일 아니야? 저희도 좀 까다롭거든요? 이제 과자가 좀 고소하고 우유는 좀 달콤하니까 되게 조합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한국 우유는 달콤한 편인 것 같아요 핀란드에서 우유가 달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 먹을만해 막 엄청 놀라운 맛이까지는 솔직히 아니긴 하죠 되게 담백해서 아침에 먹어도 좋은 것 같고 이거 지금 내 아침이야 우리 아침 먹고 다음은 호빵입니다 우와 호빵이 맨날 이게 약간 혜택이 너무 이뻐보여서 뭔가 만지고 싶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서비스가 너무 좋은데요? 호빵도 아니었던 거예요? Tenin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졌잖아요 oikeREF 이 빵에 아예 관심 없는데 그 팥 너무 맛있어 이거지익 이거지익 게임 끝났다 krau 저는 완전 팥인데 그냥 그 빵이 되게 좋아해 아까 언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치킨 어디 부분도 제일 좋아요? 다림. 가슴.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되게 맛있게 느껴져요. 겨울에 진짜 약간 더 맛있는 느낌? 딱이에요. 뭔가 안아주는 느낌인가요? 힘들고 외로울 때 약간 힐링되는 느낌? 그 밭이 이제 달콤하니까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잘 어울리는 느낌. 진짜 맛있어요. 나는 고구마. 겨울에는 고구마티. 진짜 겨울식 다 나오네요. 고구마랑 우유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고구마랑 우유 먹은 적이 없는데 고구마 우유 먹으면 좋죠. 그거 맛있어. 오, 따뜻해. 저도 약간 따뜻한 거 너무 좋아해요. 냄새는 좋아요. 오, 냄새가 좋은데? 저는 솔직히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는 거를 한국 와서 처음 알았어요. 오, 맛있다. 가끔하다. 너무 맛있어. 이건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고구마가 약간 퍽퍽하니까 이게 우유랑 같이 마시면 녹아내리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진짜 아까 안아주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 눈물 날 것 같아요.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조합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우유에서 신선한 느낌이 나니까 이게 건강하게 먹는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군고구마는 가끔은 너무 달아서 많이 못 먹을 것 같은 느낌? 이제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그냥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불닭볶음면. 저 요즘 이게 불닭볶음면에 완전 빠졌거든요. 계속 당겨요. 불닭볶음면은 우유랑 먹었어요? 우유랑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약간 콜피스나 이런 거랑 먹은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우유랑 꼭 필수 때문에. 매운 건 잘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불닭볶음면 먹다 보니까 진짜 아니었구나. 맛있네. 근데 맵다. 불닭볶음면 맛이 강하고 맵고 그렇잖아요. 우유가 입안에서 불 터진 거를 가라앉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왜 이거 잘 먹는 건가요? 잘 먹는데? 괜찮아요? 불닭볶음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인데? 우유 맛이니까 뭔가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살 것 같아? 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한 입 더 먹고 싶긴 해요. 매운 거랑 우유랑 그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약간 한국 와서 배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핀란드에서 사실 매운 거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기 때문에 음.. 네. 감사합니다. 한국 와서. 진짜 먹을 만하다.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우유랑 잘 어울리는지? 확실히 군고구만.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크리미하거든요.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지금도 눈물 살짝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매워서 먹고.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호빵이랑 우유도 확실히 좋아요. 맞아요. 다 우유랑 잘 어울리긴 했어요. 그래서 고르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저도 구운 고구마가 최애. 불닭볶으면 미안하지만 우유 있든 말든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 근데 고구마나 호빵이 뭔가 우유가 거의 필수라고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케인 밀크 인증 맛과 이렇게도 있어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다른 유제품에도 들어가 있네. 오 네. 요즘은 스윗 우유나 멸균 우유나 이런 거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콩내에서 나온 우유를 먹으면 유통도 3일 안에 되다 보니까 뭐 맛도 신선하고 고소한 것 같고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유제품이나 우유를 구매하실 때 케인 밀크 인증 마크로 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마시고 사이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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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